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과서 속 한국 미술사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년 비색을 자랑하는 고려청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꽃창기에 취한 나비와 작은 곤충들의 움직임도 화폭 속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율곡이의 어머니이자 유명한 서화가인 심사임당 작품입니다. 지난 8일부터 여수엑스포아트갤러리에서는 여수시와 하재예술기획이 마련한 교과서 속 한국미술사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원시시대의 암각화에서부터 고려, 조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속 한국미술작품 80여 점의 복제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시간에 보는 한국미술사 교과서 속 한국미술사는 교과서에서 보았던 익숙한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화는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미술 문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에게 쉽고 빠르게 한국미술사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입니다. 전시를 통해서 각 시대별 미술의 특징과 시대정신, 그리고 전통사상의 계승 발전, 한국미술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과서에서 봤던 익숙한 작품들을 직접 만나면서 학생들에게 창의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돼 재미와 감동을 더했습니다. 삶의 따스한 단면들과 당시의 풍습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작품들은 한국미술을 쉽게 이해하고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